짬뽕짜장 어떤거부터 딱 도매해주세요 딱 도매해주세요 여러분들 어떤거 어떤거 먼저 먹어줄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버튼 설정을 눌러주시는 여러분들께 문화상품권 슈퍼컴퓨터 슈퍼 아이패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지만 100만명이 되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버 라오입니다 보고계시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버튼 설정 눌러주시고 영상 빨리 보고 끄지마시고 어 끝까지 봐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선혜가 맨날 편집 되게 열심히 해주는데 댓글도 많이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싫어요 그만 누르세요 왜 누르는거에요 자꾸 자자자자 빨리 해주시고 아 맞아 라샤커플 구독 1천명 싫은데 진짜 1천명 달성시 달성시 원칩챌린지 꼭 할께요 예 약속하겠습니다 진짜 못먹는데 매운거 오늘 먹을건 짬짜면이고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짜장면 먼저 먹는걸 좋아해요 아니면 짬뽕먹는걸 먼저 좋아하세요 아 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 묻히니 어떤게 좋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걸로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적다구요 아 이정도면 뭐 괜춘하지 어 오늘도 먹방 끝나고 컨텐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제가 먹방을 보태고 그냥 컨텐츠만 해서 미안합니다 예 짬뽕국물 살짝 넣으라고? 아 근데 내가 여기 효성각이라는 데서 시켰거든요 여기 행신동인데 여기는 면이 안 불어서 와요 예 그리고 면도 그렇게 봐 금방 불어지잖아 어 아 면 떡 안됐어 진짜 떡 안됐어 진짜로 다른 데랑 달라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시키는 이유가 있어 짬뽕국물 조금 넣으라고 제발 아이 괜찮다니까 진짜 떡 안됐다니까 오늘은 조금 퀄리티가 좀 이상하게 왔네 짬뽕국물이 없어 어 국물이 좀 없는데 어 자자자자 짬뽕짜장 어떤거부터 딱 도배해주세요 딱 도배해주세요 여러분들 어떤거 어떤거 먼저 먹어줄까 딱 말해주세요 어떤거 너희가 불편하다고? 아이 괜찮아 어 나도 너희 불편해 아 짬뽕? 짜장면부터 먹을게요 예 아 맛있겠다 음 맛있는데 음 조금 간좀 봐주고 일단 좀 짬뽕좀 조져줘야겠다 음 맛있는데 조금 간좀 봐주고 일단 좀 짬뽕좀 조져줘줘야겠다 좀 신기하죠 난 진짜 탕수육을 싫어해요 어? 내가 단무지에 왜 이거 찍었지? 개 맛있게 찍혔다 아 아 내가 웬만하면 면을 안 끊거든요 근데 너무 뜨거워요 끊어야돼 미안해 면이 안 끊어야 좀 맛있게 먹는건데 너무 뜨거워 진짜 음 음 맛있다? 음 아 존나많이 진짜 먹어 빨리 개쩔어 미쳤어 자기야 먹으라니까 바로 유튜브에 라샤커플 천명 원칩챌린지 올린다구요? 왜그래 얘들아 너네 왜이렇게 부추겨 죽으라그래 그냥 짜장 조지고 짬뽕을 조지라고? 에이씨 누가 짜장 조지고 짬뽕을 조지냐 뜨끈한 국밥에 든든하게 먹어야지 물론 나는 짬뽕을 먹고 있지만 원칩 드셔보세요 진짜 응급실 갈뻔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먹어요 좀 돌려서 얘기하던가 원칩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이렇게 먹을만한데 원칩 드셔보세요 응급실 갈뻔 죽을 뻔했는데 내가 왜 먹어야 돼요 맞잖아요 좀 돌려서 얘기를 해주던가 그럼 먹겠다 정말 착한 쓰레기네요 자기 혼자만 안 먹겠다 이 느낌 아니야 그냥 한번 드셔봐요 진짜 매운걸 못 먹어서 제가 커플 채널 구독자 천명 되면 할게 여러분들 진짜 진짜 할게 한다고 내뱉었잖아 믿는다 구독자 천명 되면 안다 했잖아요 그리고 조회수 빨기위에 먹는거라고 해피누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누나 제가 그거 뭐냐 누나가 누나랑 또 이제 여러 명의 시청자분들이 던질까 말까 했는데 저 개 웃음거리 됐죠 몸친거 걸렸죠 음 단무지를 왜 춘장소스에 찍냐고 아 맛있.. 맛있던데 좀 더 좀 짭짤하고 아 조회수 오르고 있어요 아 진짜 요도님 어 확인해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사샤 옆에서 한국 공부에요 맞아요? 코리아 스터디 지금? 너 안하네요 역시 작심삼일 하핳 피니셔 찌릿찌릿 열심히 한다고? 아 근데 짜장면 소스가 좀 더 달았으면 좋겠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라오야 변적으로 마크정시 커플전으로 올려달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음 아 위엔이 투 에이투에님이에서 팔아요 크리스마스 거라서 지금 안 팔지 않을까 원칩 올리고 제목 제목에 먹고 은근히 갈뻔했습니다 올리면 조회수 오실 것 같다고? 아 진짜? 근데 내가 이거 우리 생방송 보는 사람들한테만 내가 얘기해주는 건데 내가 좀 주작 한번 할까 생각 중이었어 그러니까 포카칩 같은 거 산 다음에 원칩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놔 그 다음에 검은 색소 같은 거 티 안나게 초콜릿 파우더 같은 걸로 색소 같은 거 해가지고 조금 굳힌 다음에 나중에 하면 원칩으로 바뀌거든? 괜찮지 않냐? 근데 내가 이거 유튜브 영상에 올라갔는데 내가 이거 왜 얘기했지? 요즘 라오 다시 잘되는 것 같다 보기 좋다고? 나 잘 안되는데요? 에 그렇게 하면 해명이라고? 에이 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 양아치로 보이세요? 내가 주작이면 나중에 다 주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여창남꺼도 맨날 말했잖아 주작인 건 주작이고 주작 아닌 건 주작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음 견적으로 3탄 가도 될 것 같다고? 내가 만약에 스카이 해피 누나가 거짓말이 아니라 멤버십 그거 1900원짜리 가입해주고 그 다음에 누님께서 저한테 커피 한 잔만 딱 사주시잖아요 자 원칩이랑 그리고 또 이제 3탄 바로 할게요 예 안 할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은 짜장면 좋아해? 짬뽕 더 좋아해? 형은 짬뽕을 더 좋아해? 여러분들은 짬뽕이 좋아해? 짜장면이 좋아해? 가래미는? 가래미 팬님 고마워 라오랑 맞춰줬네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면 저는 방송 잘 나갔을 때요 멤버십 가입 지금 2명이었어요 2명 원빈님이랑 아까 예지가 해줬어 짬뽕 조금 식었어요 짬짜면? 아 지석이가 좀 먹을 줄 아네 짬뽕 맛있지? 나도 짬뽕파야 나는 짜장면 싫어 좋긴 좋은데 가끔 먹을 땐 좋거든 그러니까 짜장면 이렇게 배달 시켜서 먹는 거보다는 직접 음식점에 가서 먹는 게 맛있단 말이지 그쵸? 여기 이거 조금 오픈 괜찮아? 많이 핫 여러분들 동네도 지금 비 오세요? 우리 동네 비 오거든 갑자기? 멤버십 가입하면 뭐가 좋냐고? 여러분들 채팅 칠 때 배치 생겨요 개 이뻐요 짜장면은 점점 먹을수록 느끼하다고? 어 맞아 그런 거 조금 있어 그리고 좀 뭐랄까 가서 먹는 건 맛있는데 배달 시켜서 먹는 거는 썩 좋진 않아 이틀 뒤에 성인이라고? 야 별거 없다 성인되면 너희 성인되면 되게 좋아하지 야 진짜 후회해 얘들아 나도 성인되는 거 되게 기다렸거든 진짜로 다시 미성년자 때가 왜 좋다고 하는지 어른들의 말이 딱 뼈를 때린다 어 배치는 우리 선혜가 만들어줬어요 일단 던질까 말까 3탄 준비요? 에이 누나 제가 말했던 거 안 됐잖아요 에이 원칩 그거 구매하면 배송비가 근데 야 23,000원 이라던데? 마사? 아 형은 결혼하고 친구들 많이 안 만나 응 아 기분 베스트야? 미안해 어? 어? 탑골공원 스카이 해피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한 해? 안 해줄줄 알았는데 그럴까봐 그냥 막 던진건데 아 이제 커피가 안왔잖아요 저는 참고로 그 이제 카페 1리터 아메리카노 아니면 안합니다 아니 누나 저 아까 커피까지 얘기했잖아요 커피 커피까지 얘기했잖아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하겠다 그리고 혹시 모르는 거잖아 누나가 멤버십을 취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취소 안할 거예요? 얘기해보세요 누나님 아 원치 모바인데 진짜 아 멤버십 취소할 수도 있잖아 어? 그럴까봐 그렇지 왜들 그러지 오늘따라 다들? 어 잘해주는 거 같으면서도 뭔가 좀 원망스럽다 이거야 원칩 챌린지 영상 업로드하고 나중에 멤버십 취소하시는 거 아니야? 어 아 진짜 맛있다 자기도 먹어 오케이? 아 새가도 내일 하냐? 응 여러분들 커플 채널 구독자 몇 명 되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제가 먹방중이라서 확인을 못하는데 멤버십 지금 총 3명분이에요 VIP 가입이 그저껜가 어제 생겼는데 3명밖에 가입을 안했어요 해주시면 너무 고맙죠 진짜? 13분만 더 계시면 이제 400명이네? 아 님들 진짜 고맙습니다 네 너무 고마워요 진짜 멤버십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더라? 응 그거 가입버튼 뜨면 뭐가 필요한지 다 나올 거예요 아마 어 아 진짜 맛있네 다 먹었다 여러분들 어 왜 이렇게 늦게 먹냐고? 어 원래 생방 방송하니까 이 시간에 먹습니다 예 음 잘 먹었습니다 아 식복해 힘들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